네, 저는 전병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7살이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험사에서 보상실무를 하고 있어서 1차 시험은 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2차 시험은 작년도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한 7개월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12월 중순이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시험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주관식 시험이고 아는 만큼 자기가 준비한 만큼을 써서 풀어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준비를 많이 해야 이제 붙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실 텐데 주관식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방식은 사실 그 쓸 수 있는 만큼 어렴풋이 머리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을 시험에 맞게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손에서 다 써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 주관식 시험을 정말 시험에 맞게 준비를 잘 하려면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험을 내가 지금 왜 선택을 했고 왜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 시험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가짐을 정말 단단히 잡고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근무를 하고 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할 거 하고 밥도 먹고 정리하고 한 9시 정도부터 공부를 해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9시부터 12시까지 정도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평일 기준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한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동일하게 이제 주말도 12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계속했고 처음부터 막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점점 이 상태로 공부를 계속하다가 이제 한 중간 정도 갔을 때부터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더 늘려서 새벽 1시까지 공부도 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려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오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시험장에서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팁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딱 어떻게 떠오르는 부분은 크게 없었고요. 시험 전날에 그간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그 마음가짐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 마지막 이제 그 시험 정말 임박해서 전날에 그 마음가짐을 이제 다시 한번 다 잡으면서 그간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크게 이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준비한 대로 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을 잘 되새기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 안에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이번 연도 자동차 보험 시험처럼 시험지가 한 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시험지가 두 장 이상이니까 제가 시험 봤을 때 그 시험지를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스테이플러를 가운데에 찍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면서 보기가 조금 저는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선되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그 스테이플러가 이렇게 가운데에 꼽혀 있으면 넘겨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보기가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뽑아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시험을 처음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제가 지금 보험사에서 보상실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좀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을 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이제 합격을 최종적으로 해놓아야 제 남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뿌듯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을 나는 그러면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연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두 번, 세 번 할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한 번에 이번 연도에 준비를 정말로 제대로 해서 끝낼 수 있게 이제 하자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도 올해는 물론 코로나라는 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실 제 의지가 아닌 상황에서라도 억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지는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수들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실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정말 계속적으로 굳게 가져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 시험이 난이도가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제 그래도 좀 합격 확률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찾아보기만 해도 여러 가지 사항들은 나와 있을 테니까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카페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고 저도 물론 그런 궁금증을 갖고 갔기도 했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은 물론 개개인마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학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의지를 굳게 가져간다면 그런 이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는데 내가 정작 그 10시간 안에서 내 눈이랑 내 머리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될 수도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많아지면 사실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좀 퍼지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연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쉽지 않아지게 되니까 그런 앉아있는 시간 안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본인만의 굳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습을 다시 내후년, 내년 2차, 3차 도전을 난 안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같이 선택해서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혼자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접할 이유도 없었고 알지는 못하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인스티비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커리큘럼 그대로 저도 따라오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강사님들이 충분히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고 학생들을 이제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강사님들이 이제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따라오면 정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공되는 자료와 그리고 강의 이제 커리큘럼을 그대로 저 따라왔고요.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부분 그리고 강조하신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기본 강의나 이제 제공되는 자료 이외에도 밴드나 이런 다른 이제 수단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정말 그 밴드를 이제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됨에도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그 수험생들을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4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그 마음가짐을 정말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정말 이 시험을 내가 선택을 한 이상 근본에 이제 한 번에 정말 그 두 번 세 번의 도전 없이 끝내자 라는 마음가짐을 계속 이제 처음에는 되뇌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이 고된 그 장 몇 개월간의 여러 기간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는 이제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에 정말 끝내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뭐 어느 분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전략과목 하나는 정말 반드시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험을 제가 이번 연도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이랑 책임 문제 과목을 정말 더 열심히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점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물론 전부가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이라는 책임 문제 를 준비한 만큼 점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책임 문제 라든지 자동차 보험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 그 전략과목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사실 처음에는 좀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 오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자 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한 과목이 됐든 정말 이 시험은 과락 없이 60점을 넘어야 하지만 이제 합격 커트라인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정말 한 70점, 75점 정도는 내가 맞겠다라는 이 정도의 확실한 전략과목은 하나 반드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와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내년도 20쯤에 왔을 때 정말 합격에 달콤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